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좋은 날에 샘 군과 브리아나 양이 하나님의 은혜로 둘이 하나 되는 축복된 결혼식을 올리게 되셨을 때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두 사람이 하나님과 주의 모든 분들에게 사랑받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또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은혜로 축복받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새 출발하는 신랑 신부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축복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신 친척과 축하객 여러분에게도 양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한 견적이 대단한의 섬이라는 섬은 사양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한 견적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한 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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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